보신대로 재판부는 피고인 친모에게 영아 살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영아 살해죄가 아예 폐지됩니다. 이 죄가 제정된 70년 전에 비해 사회상도 영아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이런 범죄 자체를 막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후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해안가에 한 풀숲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 경찰은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 출산한 아이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친모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영아 살해, 유기죄가 폐지되고 일반 살인죄 적용을 받습니다. 영아 살해죄는 하한선 없이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인데 비해 일반 살인죄는 상한선 없이 최소 5년 이상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영아 살해죄가 처음 제정된 건 1953년으로 당시에는 가난, 질병에 의한 영아 사망이 흔했던 데다 영아 인권 의식도 낮아처벌을 가볍게 뒀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겁니다. 다만 형량 강화 못지않게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작업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1심 판결문 10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경우가 7건 이었습니다. 또 영화 사례가 미혼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부모 가정 지원과 함께 친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